아노비의 베이비 악도테라피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을 발라봤는데요 베이비 거라서 영양이 가득하고 수분이 가득하긴 한데 오투밀이라서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가려움증 같은 거는 좀 없어지는 것 같고 피부 알러지도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아요 간지럼증 있는 신랑도 발랐는데 되게 안간지럽다고 했고 그리고 되게 순하고 향도 오투밀이라서 되게 순해요 그래서 약간 쌀을 바른 느낌? 그런 느낌이에요 쌀! 맛있는 쌀!